하나, 둘, 셋! 나 웨이팅 나도 웨이팅 들어왔다 들어왔다 있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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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스터즈님 있어?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미스입니다 이스터즈님 미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터즈님까지 들어왔네요 거의 뭐 항상 생존 게임했던 멤버들 전문 적용런에 런에, 적용런에 좋아좋아 자 이번 컨셉은 한국의 정 저 외국인 팀 한 명만 살리면 돼? 아니 대신에 한국인만의 정 우리만 살려 방금 받아서 봤잖아? 어 쟤네도 우리 안살렸어 아까 농락하고 우리가 살릴 때 뭐했어 형 꼬챙이 매달릴 때 뭐했어 쟤 쟤 계속 강강 서울네만 놀았어 쟤는 강강 서울네만 놀았어 쟤는 강강 서울네만 놀았어 쟤는 강강 서울네만 놀았어 쟤는 그래 내가 마이시 처음부터 외국인 친구 살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 우리 미호도 하지 말네 살리지도 말자 하핰핰 오케이 나 이번에 후라씨 들어왔어 난 없어 나 후라씨로 눈뽕할게 시작하자마자 소리도 오는 거 잘 들어 봐 야야 야야 어 방티디디디 했거든? 어 은신인데 은신 은신하는 애다 은신이다 은신 은신이다 뭐야 이 뿡골의 소리 뭐야 어 개무서워 개무서워 아 어 여깄다 어 나 걸렸어 나 걸렸어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여기 계속해서 되겠다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아아 나 왜이러니야 나 진짜 아 딴데 집중하느라고 그냥 해보자 어차피 지금 다른데 따라가느라고 못볼거에요 이쪽 나 또렉있어 또 둑둑둑 옮겨 지금 제발 나 막 순간이동해 제발 좋은거야 좋은거 어 어 어 내 옆에 왔다 내 옆에 왔다 내 옆에 왔어 나 본거 아닌가보 나 본거 아 으으으으 나를 봤어 어 어 아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오어어어 어해어어 남세 눈으로 가다가 어! 눈뽕 눈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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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뽕 한번만! 야! 후레쉬 나있어 후레쉬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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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! 빨리 내려! 형! 이스터즈님! 잠깐만 아 이거 은신이 진짜 까다롭네 오는지를 모르니까 내 주위에 없어 이스터즈님 나 탈출했어! 나 탈출했어! 빨리 도망가 근데 저기 한 번은 그렇게 못 맞추세요 형 미안해 잘못됐어 방금 멘트 못 들은 걸로 해줘 지금 나 또 잡혔어 이스터즈님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 방금 살려주는거 아냐 이스터즈님 지금? 형? 아니 나 외국인 친구가 살려주고 있어 아 그래? 그럼 내 옆에 이스터즈님 있는거네 이스터즈님 방금 꼬챙이 저에요 저 이스터즈님 도망가지마 도망가시면 안돼 지금 이스터즈님 꼬챙이 저에요 저 저에요 저 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무나 나왔어 나왔어 아무나 나왔어 아무나 나왔어 아무나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튀어! 튀어!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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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갔어 쟤 너 너 너 너 너 괴.. 너 살인자한테 간거 같은데? 나 지금 나 다시 아까 꼬챙이 쪽으로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형이 그쪽까지 말라고 반대쪽으로 갔어 너 어딨어? 나? 어? 저거 나 살인자가 내 뒤에 있어 내 나를 또 노렸어 왜 또 글로 갔어 아니 사람을 찾으려다가 사람을 사람을 찾으려다가 아 마모나 미안해 두번은 못살려 가세요 잠깐만 지하를 끌고 가나? 지하나 이번에 한방에 나오잖아 나 사내 침 성 어 고마워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어 회복시켜줬어 제가 말야 말야 야 이스터주님 뭐야 벌써 지금 이 상황이 한개도 안깨고 그니까 이스터주님 이거 다른 분 아니야 이거? 이스터주님 지금 혼자 살려고 지금 개구멍 찾고 있는거 아니지? 어 그니까 내가 생각했던 우리 이스터주님이 아니야 어 우리 방송 크루 이스터주님이 아니야 저 자세가 글러먹었네 어 나 개 살리러 갈게 응 같이 게임한다고 PC방까지 갔던 분 맞아 이거? 앞에 있다 앞에 있다 하나 남았는데?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알겠지 알겠지 내가 살릴게 너 뒤에서 지켜봐 빨리 빨리 도망가 외국인 친구 으아 오케오케오케 근데 저기 마지막 발전기가 저기 있는거 같은데 방금? 어 방금 어 저런거 같애 어 외국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 어어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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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 쪽으로 갔다 어 다시 없어져가지 없어져가지 당황한다 쟤 없어져가지 당황한다 쟤 자기야 매달했다는 애가 없어져가지 당황해 당황해 어 왔다갔다 가래 왔다갔다 거리네 왔다갔다 클로킹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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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클로킹했어 클로킹했어 어 클로킹했어 클로킹했어 니가 가서 저거 발전기 돌려 그러다가 뜨면 도망가 그럼 내가 또 다시 이어서 내가 돌릴게 알았어 딩딩딩딩딩딩 하면서 솔직히 혼자 사기 너무 느려 어이 뻥쳐가 여기다 어 뭐야 여기여기여기 왜 거기있어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야 미켜 야 길막지마 이 멍청아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얘 치료해줘 얘 아프 아파하잖아 얘 때문에 들켜 어 치료해줘 얘 얘 입 닥치게 만들자 그래그래그래 우리가 살려면 치료해줘 입에 꺼져 물려 응 됐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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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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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유인할게 너 미안해 발전기 바로 옆에서 누웠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너 가면 내가 발전기 돌릴게 우리가 그럼 나는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발전기 발이야 발전기 바로 옆에서 있어 미친 나무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스터디님 어떻게 된거야 야 이 스터디님 뭐 자? 이스터진이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스터진이 이스터진이 개인뿐이야 완전 이스터진이 야 이스터진이 움직이지도 않아 이사람 완전 개인뿐이야 지금 완전 구석에서 지금 어 내가 지금 마지막 가고있어 저 외국인친구가 시간만 끌어주면 돼 형밖에 없어 지금 오 오 멀리서 죽었다 멀리서 죽었다 개인득 개인득 어 잠깐만 누구 잡았다 아 지금 양키 잡혀가 양키 양키 시점으로 보고있어봐 어 내가 보고있어 내가 보고있어 아주 멀어 지금 아주 멀어 꼬챙이 매달고 지금 약간 피규어 모으듯이 어 갔어 어 그쪽으로 가는거 같다 지금 방향보니까 어 됐다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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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가는 길이 어딨어 근데 이거 나가는 길이 안보인다 처음에 딱 봐야돼 어 저기 같은데 방금 아니다 이스터진이 그쪽이 없어요 그쪽이 없어 어 이스터진이 갈거 같다 아니다 아니다 아 여기 없어 이게 무슨 나가는 문 나가는 문이 어디야 너 요새 이거 어 이스터진이 쪽에 어 이스터진이 방금 방금 나가는 문이야 그거 방금 방금 뒤에 있는거 나가는 문이야 어 이스터진이한테 붙었다 어 이스터진이 맞았다 이스터진이 벌받는다 이스터진이 힘들거 같은데 어 어 이스터진이 누웠어 어 이스터진이 그래도 한번 찾았다 찾았다 어 나가는 길 찾았다 나가는 길 찾았다 나가는 길 찾았다 나가는 길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까 왔던데 바로 왼쪽이 있었는데 조금 멀리 맨 처음에서 미치겠네 나가는 길이 못찾고 있네 잠깐만 형 잠깐만 그쪽이 그쪽이 지금 이스터진이 거의 꼬챙이 당한거야 지금 당한지역이거든 문을 열고 어 잠깐만 잠깐만 지키고 있나보다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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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터진 살려줄게 이스터진 살려줄게 도망갈 준비해 도망갈 준비해 도망갈 준비해 도망갈 준비해 빨리 아 이스터진 찍혔어 이스터진 찍혔어 이스터진 다시 매달리면 스페이스 무조건 연타하세요 안그러면 죽어요 다시 문 열러 가고 이스터진 꼬챙이 됐어 쓰 recognised 으아아아아아 이스터진億 미안해 근데 남의 탈출했네 점수 2만점이야 사복아 잠깐 잠깐만. 살인마가 KR이네. 코리아였네. 코리아네. 와 그래도 난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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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전원 생존은 진짜 어려운 것 같고 한 3명, 2명 생존이면 이게 바로 나의 전술이었어. 이스터님을 한 번 더 버리고 내가 이스터님 솔직히 살려줄 수 있었다, 솔직히. 근데 내가 먼저 맞았으면 살았을걸, 이스터님? 아니, 한 번 더 가서. 아니, 시작하면 바로 죽어. 내가 근데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. 어? 힘들어, 힘들어. 두 번 꼽히면 무조건 죽거든. 아니, 이스터님 첫 번 꼽히면, 두 번 꼽히면 두 번째 스페이스 연타치면 살아. 아니, 괜찮아. 두 번 한 번만 살려주면 됐지, 뭐. 아, 그래? 아, 그렇다면 할 말 없고. 한 번만 살려줘. 아,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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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